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등목은 불리하고 어렵더라도 구성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꼭 필요하다. 제가 노동운동이든 일반 시민사회운동이든 하는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꼭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등목은 불리하고 어렵더라도 구성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꼭 필요하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불리하고 밀리고 있고 또 잘못되고 있는데 그걸 우리 주장이 잘못됐는데 그것을 말하면 반발 생길까 봐 말하지 못해서 그냥 우물우물 떠밀려가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야말로 철학 소신으로 생각하고 이건 정말 안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바보 노무현이 소리 들을 적에 그 바보 노무현이라고 하는 그것은 국민들이 결국 오직하게 자기 신념에 따라서 할 일을 하는 그 노무현이를 깊게 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에는 사람들이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 노무현 시절, 바보 노무현 시절에 비해서 지금 생각해 볼 때 그때의 모든 젊음과 초지와 그 모든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상황이 변화하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 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 자신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선 의원과 중진 의원, 대통령 그때는 어떤 정책을 대응할 때 입장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필요한 변화 이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 그것은 말하자면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의라는 것이 살아있는 사회,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있는 사회, 그리고 지금까지 지배를 받고 정치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스스로를 각성하고 참여하고 그들이 함께 더불어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 다양한 가치들, 다양한 주장들이 활발하게 그야말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경쟁하면서 경제도 그렇게 하고 정치도 그렇게 하고 열린 사회 아니겠습니까? 열린 사회. 그런 꿈은 결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뭔가 온 국민 전체가 보다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희망을 보고 그래서 도덕적인 사회가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사회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셋째로는 제가 몸담고 있는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칠로픈 문화가 보장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걸 위해서 앞으로도 조금 더 개념치 마시고 조금 더 소신대로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해 가시면서 끝까지 밀고 가시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지금 계신 자리에서 정말 어떠한 결과가 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보태도 괜찮겠습니까? 네, 보자.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동감하고 또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저도 희망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냥 말씨가 어떻다 또는 분위기가 어떻다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고 문제를 끌고 가지 말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해 나가고 있는 지향이 오르냐.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쓰고 있는 정책이 타당하냐. 그 다음에 대통령의 솜씨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썩 구체적인 실책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외교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책이 있으면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지난해 우리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104개인가 되는데 2개인가 남겨놓고 다 통과시켜주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서로 합의가 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자세, 역량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평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평생을 씹혀 사는 사람인데 아주 공감합니다. 이게 동병상민인데 뭔가 도레모 스타일 이런 거에 자꾸 흠을 잡거든요. 사람의 삶의 스타일. 나보고 베트멘 음악 듣는데 베트멘 음악 듣지 말아라 이러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의 스타일이라든가 삶의 스타일에 관한 얘기를 그만하고 그 사람의 논리 그리고 가치관,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앞으로 그건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주 그런 사회가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장시가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